지난 한 주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니까 가장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사건이 계속 들려왔는데 김호중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이지만 성악 전공이죠 아주 정말 유능한 가수인데 고등학교 때 거의 깡패처럼 살았나 봐요 그런데 이 음악 선생님을 하나 잘 만나서 특별히 성악에 재능이 있는 것을 선생님이 발견하고 교육을 시켜서 스타킹인가 뭔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고 그 결과 유럽으로 또 공부까지 하고 와서 정말 장래가 촉망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19살 고등학교 시절에까지 있었던 그 사건을 벌써 영화로 만들어서 히트를 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응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호중 거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에 트로트가 막 품을 탈 때에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가서 또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돼서 아마 돈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음주를 하고서 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택시와 한 번 충돌을 했는데 뺑소니를 치고 그러고서 그냥 집에 가서 잤으면 되는데 또 나와가지고 마켓에 가서 술을 많이 또 사간 것도 있고 또 술자리에 갔고 그러다가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차가 옆에 있는 차 거의 옆구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정도로 치고 또 뺑소니를 쳤어요 일단 음주, 뺑소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경로하는 그런 사건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도저히 아마도 다시 무대 위에 설 수 없지는 않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커져버린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술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를 박았습니다 뭐 그러면 이 좋은 달란트가 다 사그러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치고서 그냥 도망가버리고서는 저쪽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서 매니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너 내 옷 입고 경찰서로 가서 내가 운전했다고 해 요즘 옛날 같지 않잖아요 CCTV 막 해보니까 다 나와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운전했다고 하는 것을 벗어날 길은 없는 거예요 또 전화기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매니저한테 전화한 얘기가 다 나오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또 뭘 나요? 또 거짓말을 나서 이제는 매니저하고 자기 둘이 거짓말 가지고는 안 되니까 회사 대표까지 나서 가지고 김호중이가 시킨 게 아니다 대표인 내가 시켰다 그래서 네가 가서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 옷은 김호중 옷을 입고 가라 김호중은 잘못이 없다 내가 시킨 거다 그 사람 둘은 죄도 안 졌는데 거짓말로 똑같이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계속 그때 술자리 했던 사람 핸드폰 다 검사를 하는데도 그때라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기가 운전한 건 맞다 뺑소니도 맞다 그런데 술은 안 먹었다 술자리 간 것, 술 사가지고 간 것, 비틀거린 것 다 나왔는데도 술 입에는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를 샀어요 검찰총장 대행까지 했던 최고의 변호사를 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또 들이면 대부분 그 거짓말로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사실들이 밝혀졌고 그쯤 되면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자숙을 해야 되는데 뺑소니 치고 가서 또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 사람까지 거짓말을 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다음 날 그러면 공연을 취소해야 되는데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참 장래가 촉망되는 보니까 영화가 한 편이 아니고 그 젊은 나이에 이 사람 자서전 영화가 두 편이나 나왔어요 굉장한 실력감이다 정말 아까워요 그러나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이 사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아주 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당사자도 거짓말을 하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죄를 졌을 때 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의로 돼 넘어질 수 있고 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보다도 그 다음 밀려오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최악의 구덩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뭔가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는데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는 주어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잘못을 어찌어찌하다 한 번 저질렀을 때에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음주운전 전문 해결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딱 있어 시간이 지나면 감추기가 어려우니까 음주 사건 나자마자 자기들한테 전화만 하면 100% 무죄로 빼줄 수 있다 그 매뉴얼대로 김호중이가 한 것 같아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도 어정쩡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검찰총장에 대행까지 했었던 최고의 변호사를 샀어요 그리고 그날 딱 출동할 때 옷을 또 분석해가지고 내놨는데 뭐 안경 하나만 해도 웬만한 사람 월급 하나짜리고 그래서 막 명품으로 다 치장하고 나갔지만 아무리 최고의 변호사랄지라도 거짓말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선은 덮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주일밖에 못 덮었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감춰질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를 만드시고 몸과 마음을 가다가 실수할 수 있지만 나는 실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 일곱 번 실수했고 넘어졌을지라도 여전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에게 안겨오는 그들을 나는 의인이라 부른다 전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께서 66권에 그때 그때마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성경 66권이 바로 그 매뉴얼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음주 운전 사고 나면 이런 매뉴얼대로 하나 쫙 나와 제일 먼저 변호사한테 전화 걸고 어쩌고 저쩌고 쫙 나와요 그러면 100% 무죄로 만들어준다 그런 이상한 세력이 만든 잘못된 가짜 평안의 매뉴얼대로 살지 마시고 넘어졌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진리의 매뉴얼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6천년 역사 동안에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대의 사기꾼 최고의 거짓말쟁이 누구일까요? 물론 사탄이겠지만 인간 중에서는 누구예요? 야곱, 사기꾼, 거짓말쟁이 남이 발 뒤꿈치 잡는 자 우리로 얘기하면 뒤통수 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곱 아니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남 뒤꿈치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일생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형님 장작권까지 뺏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집 안에서 살지 못하고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야반도주하는 삶도 계속 거짓말입니다 자기 외삼촌한테 그런데 그런 시대의 거짓말쟁이인 야곱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죄책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는지 이 성경을 보면 방법이 나오고 그 방법대로 우리도 걸어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책감이 사라질 수 있고 죄책감이 신경계를 진두를 때에 가장 큰 질병들이 생깁니다 그 결과 질병까지 싹 사라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그 죄책감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을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이 어떻게 모든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기꾼 야곱이 모든 죄로부터 승리한 자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돼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여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30분만 읽으면 잠이 왔어요 제가 책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요 그런데 대학 2학년 어느 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성경을 글자로 읽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흔들어 올라오게 하는 말씀으로 읽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읽는 가운데에 야 이 말씀 속에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한 사건 사건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읽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이와 비슷한 타입의 일을 경험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멸망당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고 구원받았는지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 사람 한 사람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졸립기는 커녕 밤을 꼬박 새도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 것인지 모든 답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야곱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오면 너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여러 가지 죄책감이라고 하는 무거운 스트레스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만 하면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많은 중환자들과 같이 이렇게 먹고 또 자고 살아오면서 본 바는 어떤 중환질병이랄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끗이 해결을 하게 될 때에 드디어 억눌렸던 신경들이 살아나면서 그 불치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환자들이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인 요건 그대로 덮어놔요 이런저런 합리와 마치 야곱이 사용한 기술 다 써먹어 덮으면서 현미밥 몇 번 씹어야 돼요 물은 언제 마셔야 돼요 요런 것만 열심히 하는데 이거 다 합해도 요거 하나 집어던진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요 방법을 잘 배우시고 정말 근본적인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모든 스트레스는 어떤 관계가 얽혔을 때 오는 겁니다 혼자 있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관계가 얽혀 있었는데 이걸 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얽힌 것을 풀었고 두 번째 나와 이 속에 있는 자아와의 관계가 얽히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해요 자기와 하나님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얽힌 문제를 풉니다 이 세 가지를 풀 때에 놀라운 에너지가 사통팔달 흐르면서 그 생명의 에너지가 불통했기 때문에 통증이 온 질병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그 형이 가진 장작권을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아요 또 타이밍을 잘 계산합니다 그 형인 에서가 아마 배부를 때만 똑같이 유혹을 했어도 실패했을 텐데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에 뭐 오감을 다 활용할 줄 아는 사기꾼의 선수였어요 그때 색깔로 좋은 팥죽을 부글부글 끓이고 여기 시각도 포함직스럽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팥죽이 익을 때 또 냄새가 후각중추 신경을 또 아 정말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또 느껴졌을지 그리고 가장 상대방이 미혹하기 쉬운 연약할 때 시장할 때 딱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걸 베풀었더니 야 나도 좀 한 사발 줘라 그랬더니 형제 간에 그 팥죽 한 그릇 그냥 주지를 않고 뭐라고 했어요? 형님 장작권을 나에게 넘기시오 그러면 한 그릇 팔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삽니다 그러나 그 장작권을 딱 추인해 주는 아버지까지 속여야 이제 진짜 자기께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애서 장남에게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음식을 나에게 좀 베풀어라 그걸 먹고 장작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를 해 주려고 했는데 이 거짓말은 여러 사람 죽입니다 그 야곱의 어머니까지 거짓말을 이제 하는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형이 밖에 가서 잡아오기 전에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내가 잡아가지고 요리를 할 테니까 네가 형이 오기 전에 먼저 형한테 가서 이걸 대접을 해라 그랬더니 양심은 있어서 형은 여기 손에 털이 많이 있는데 저는 매끈매끈한데 금방 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양털로 또 위장술까지 치러서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장작권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 이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죽일 거야 싸움 잘하는 형을 이길 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 정말 그 옛날에는 가족밖에 없었던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을 떠나서 이제 타양객지로 홀로 떠나는 그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그런데 여기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혼자 외롭게 떠나던 그 시절 베데리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 놓은 사다리 위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죄를 졌지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홍처럼 붉은 죄를 졌을지라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고초를 겪으셨고 피 흘려 돌아가 주시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나를 받아주실까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베델에서 이 야곱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똑같은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시고 언제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죄책감이 이 양심을 힘들게 하거든 더 풀려고 하지 마시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즉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시게 되기를 감절히 바랍니다 정말 받아줄까? 예수님 시절에 다시 한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 나간 그날부터 네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더 반복해서 기록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금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넘어졌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더 이상 괴롭게 잠 못 자면서 살지 말고 나에게 와라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희서 주시겠다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얼마나 애태우면서 그 아버지가 기다리시는지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탕자의 비율을 정말 가슴에 와닿도록 써준 부정이라고 하는 이 시를 참 읽을 때마다 그 사랑이 느껴지곤 합니다 유석근님이 썼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써서 정감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이놈아 니 돌아오거라 지난 밤에는 무서리가 남새밭을 덮었다 이제 송아지 팔은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벌써 다 떨어졌을 것이고 어느새 가을이 밀려오면서 설이가 저 채소밭을 덮었다는 거예요 송아지 팔은 고리짝에 돈이 사 없다가도 있지만 병정에서 성 잃고 너는 하나뿐인 소중한 내 자식 니가 아무리 아무리 죄를 줬다 할지라도 니 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고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아니냐 해걸음 신장로길 돌아 넘어오는 건 짐실은 소달부지 오늘도 내 아들 돌아올까 계속 나가서 저쪽 신장로 길 끝을 바라보니 낮에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래도 낮에는 염치가 없어서 못 오지만 해가 넘어가면 그때쯤 올까 하루 종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해 넘어가는 그 저녁에 저쪽 길 끝에서 뭔가 점 하나가 나타나길래 아 저 짐실은 소달고지 뒤에 내 아들이 혹시 타고 오는 것은 아닌가 갑자기 오면 또 찬 방에서 잘까 봐 너 나간 그날부터 매일같이 니 방에 군불 지펴놓고 기다리는 이 아비의 심정을 아느냐 오늘도 니 방에다 군불 지펴놨는데 지두리는 초저녁은 너무 짧고 벌써 해가 졸고 기다리는 초저녁은 너무 짧아 벌써 밤은 깊어 가는데 밤은 또 왜 이리 속히 오는지 이놈아 니 돌아오거라 니 돌아올 때는 초승달 숨 넘어지고 벌써 새벽녘이 됐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삼태성 하늘 가운데 자리할 무렵 마루 밑 검둥이는 운마을 새집에 주고 니 집 나간 그날부터 밤낮 살인문 열어 놓았다 낮에는 염치 없어 못 와 한밤중에 몰래 들어올지도 몰라 그런데 이 검둥이가 눈치도 없이 멍멍멍 지져대면 또 놀라서 도망갈까 봐 또 집 나간 그날부터 그 검둥이는 저쪽 딴집에다 갖다 놨다 살인문 여는 소리에 또 겁이 나서 열다 말고 그냥 갈까 봐 그날부터 밤낮 살인문 열어 놓고 기다리는 이 아비의 심정을 네가 아느냐 이놈아 니 돌아오거라 오늘 밤은 니 돌아오거라 이놈아 여러분 이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 덮으려 하지 마시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한미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여기 창세기 32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 죄를 아버지 앞에 다 쏟아내면서 회귀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내가 이 타지에서 방랑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형한테 마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럴 만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딱 하나 믿고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드디어 많은 역경을 넘어 이 강 건너면 아버지 집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약복강을 다 아내들 자녀들 재산 가축 다 넘어가게 하고 자기가 그냥 이대로 갈 자신이 없었어요 형이 아직도 미워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원수 취급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혼자 약복강에 남아서 밤이 새도록 특별히 씨름하는 기도의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강에서 그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강에서? 약복강에서 그러면 그 수많은 이름을 가진 지명 중에서 이 야곱은 왜 약복강에서 그런 특별한 기도를 했을까 원어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약복이라고 하는 뜻은 야,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비우다, 쏟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복강 흐르는 그 강가에 앉아서 밤새 이 마음에 쌓였던 모든 잘못된 죄들을 다 쏟아내고 비우면서 그 십자가의 포혈로 씻어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더 이상 덮으려 하지 마시고 일평생 내가 지은 죄 이제 예수님에게 탁 쏟아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피골 계곡이 그런 약복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었던 크고 작은 죄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그 죄까지 다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놓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한번 일평생 지은 죄를 이 피골 계곡과 같은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여기 두 번째 보니까 그 죄책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설거지하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결될 죄가 아닌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잠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나갈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죄는 얼마나 찰거머리 같은지 한번 달라붙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찰거머리는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 창세기에서는 씨름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묘사를 했고 그저 한 5분 10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을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여기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침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여기 밤새 누군가와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양심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잘못한 죄가 있으면 양심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한쪽에서 네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데 감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어림도 없지 이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으면은 어떤 심정이 들어요 어차피 버린 몸인데 뭐 별 하나다나 열 개다나 똑같다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누군가가 자꾸 밀어넣어 줘요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그 정도로 죄를 지었으면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겠어 하고 졌습니다 할 만한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만 맞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졌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침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뼈 중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 죽습니다 나이 들어서 넘어져 가지고 팔 부러지는 거 가지고 안 죽는데 여기 엉덩이 뼈 여기가 부러지면 그 길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짱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도 안 놓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지만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내 모든 죄 사해 줬노라 나에게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제가 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대에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너는 구원 받을 수 없는 놈이야 그 엄청난 죄를 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 하고 떠나려고 하자 야곱이 가로대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죄를 졌지만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 받았느니라 축복해 주기 전에 저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감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로대에 내 이름을 다시는 사기꾼이다 거짓말이다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여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오 사랑의 하나님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중간에 죄책감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죄를 이기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네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 너는 죄로부터 승리한 자로다라는 뜻인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어둠의 세력은 계속 네가 지은 죄를 바라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느냐 포기해라 그러지만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의의 태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씨름하면서 기도하시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봐요 저쪽 캐나다 에드몬트 지역에서 박주동 선생님이 부인과 딸과 함께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부인이 유방암이 걸렸는데 캐나다 병원을 가도 늦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좀 연장할 뿐이지 완치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백퇴된 프로그램으로 왔어요 신앙이 없는 분입니다 없는데도 저를 찾아와서 부인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한 번 듣더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나 하고 들어보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몇 년 좀 빨리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와이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분이 나 간증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앞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자기 아픈 건 전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부인 좀 치료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이분에게 지병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비가 오기만 하면 배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 복통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6.25 전쟁 때 소대장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비가 밤새 오는데 육박전을 북한 군인들하고 치렀대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보이지도 않고 앞에 두고 오면 무조건 칼로 찔러서 죽이는 싸움인데 밤새 비 오는 날 그렇게 싸우고 아침이 됐는데 자기 소대원들은 한 명도 없이 다 죽었더래요 자기만 살았어 소대장만 전쟁이 끝났고 벌써 4, 50년이 지났는데도 피만 오면 배가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대장이 나만 살아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믿으면서 그때까지는 그것 때문에 배가 아팠었는지도 몰랐는데 아 그게 나를 이렇게 진둘렀나 보다 싶어서 하나님 제가 그 전쟁터에서 동료들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 피만 오면 이렇게 배가 끊어질 듯이 아픈 복통을 경험하고 삽니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모든 형편과 사정 아실 줄 아오니 다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 죄사함의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펼쳐지면서 그 복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만 가면 피가 섞인 변을 봤는데 그것도 싹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무거운 죄짐들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 용서받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환한 기쁨으로 마주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완전히 뚫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믿으면 내가 잘못 살아온 여러 가지가 있다랄지라도 내가 나를 또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면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줬어도 하나님이 내놓으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또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그렇게 그런 성격 가지고 살아온 자기가 너무 싫어 심지어 칼로 팔을 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목 매달아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죽지는 못해도 우울증에 정신 분열증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을 해냅니다 밤새 홀로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약복강에서 홀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은 죄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죄책감은 어느 누구도 덜어줄 수가 없어요 홀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실음하는 자들에게 그 자기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과의 내가 사기꾼이지 하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나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아를 용서하라 자기가 지은 죄는 아무리 덮어도 누구는 알까요? 온 세상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압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내놓고 용서받으면 자기도 완전히 정결하게 용서됐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한 일은 창세기 32장 2절에 보니까 이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분명히 야뽑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는 너를 뭐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랬습니까?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계속 야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 야뽑강 사건 이후로 계속 야곱이라고만 불러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 또 이스라엘이라고 가끔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이후로 완전히 이스라엘로 불려지기 시작하는가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세겜 땅을 지낼 때 야뽑강을 건너 세겜 땅을 지낼 때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남아있는 죄를 완전히 한 번 해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마지막 하나까지 다 버리고 용서받는 특별한 시간들을 합니다 그것을 시름한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야곱은 밤새 자기 죄와 시름하면서 더 이상 내 마음에 있지 말아라 마지막 죄를 버렸어요 자기 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자기 꾀를 다 버리는 시름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어요 자기 욕심을 다 버리면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과 시름을 하면서 다 교만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자기 혼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 시름하면서 다 버리면서 자기가 일평생 살아온 죄를 싹 씻는 그런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 마지막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학교 졸업 맞고 나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자고 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본 바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시골 교회 보니까 다 못 살아요 그런데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경제학과를 다닐 때라서 그냥 열심히 하면 또 벌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너 초가집에서 살아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양다리 걸치고 가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수를 딱 믿으면 너 학교 그만 다녀 그럼 또 안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박사도 되고 싶고 이게 있는데 그걸 버리고 믿어라? 이건 못 할 것 같아요 7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쓴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술, 담배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런 예수님이라면 그냥 초가집에서 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박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오늘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지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제가 목숨부터 있는 한 그냥 그리로 가라면 가겠고 공부 오늘 그만두라면 그만두겠고 이게 여기 정리가 되기 전에 제가 믿을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 우상을 버리면서부터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우상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학위일 수도 있고 다른 건 다 버려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우상이 무엇이었는가 하고 보니까 여기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었어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집에서 나올 때에 치마 밑에다 감춰 가지고 온 우상 뭐예요? 드라빔 우상입니다 이게 그 이방신 우상을 그 순간까지 야복강 건너는 순간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세겜 땅에서 그 마지막 우상 마지막 드라빔을 버리면서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더 이상 추격하는 죄가 없었다 다 버렸는데 이 가족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던 버리지 못한 그 마지막 우상을 버렸더니 여기 창세기 32장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끄나풀 같은 착근 죄가 하나 묻어 있으면 사단은 그 냄새를 맡고 쫓아옵니다 끝까지 죄를 추격을 해요 마지막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던 그 드라빔 우상을 버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죄가 없어요 추격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하나님이 가라 하는 데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그릇 속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드디어 여기 32장 9절부터 보니까 그 사건 전까지도 야곱, 야곱, 야곱이라고 불려졌는데 10절에 다시 한 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마지막 우상까지 다 버리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가겠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건 없도록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 버려도 하나님 이건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 드라빔인데 그것까지 한 번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디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고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자기가 그 죄를 지을 때 어떤 상대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까지 헤아려 주면서 그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라 정말 심한 질병이 있는데 왜 기도했다고 하는데 안 나을까? 마지막 세 번째를 마무리 짓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의 등쳐먹는 정신 때문에 누가 일평생 마음 아팠을까요? 애서가 아팠겠죠 형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 용서받았어 그렇게 살지 않고 야곱은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어떤 사람이 마음을 아픈 것까지 헤아리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돼 우리가 주인의 형 애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고향집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형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인 400명을 데리고 와 너 제 발로 들어와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요 형의 감정 상한 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싸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지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눴어요 가로돼 애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야곱이 또 가로돼 나의 조부 아브라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믿고 야곱은 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없어요 목숨도 내놓으라면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나는 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해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맺힌 것들 내가 잘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풀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도 풀어지겠다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문제를 피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사람과의 관계가 좀 얽혔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성경은 한마디도 허투루 기록된 게 없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때 좀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마음은 없는데 돈 몇 푼 던져주면서 미안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의 마음이 녹았을까 진심은 통한다는 거예요 진심이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애설을 위해 예물을 택하니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날은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 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물질 속에 마음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형에게 뭐 뺏었어요 뭐 팥죽 한 그릇 돈 받고 판 것밖에 없어 사실은 물질로 얘기하면 물질로는 자 이때 형에게 이 물질들을 보내면서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럴 때에 보내는 그 물질을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해봤어요 암염소 200이라고 했으니까 염소 한 마리에 한 100만 원 정도 가요 그러니까 2억 원입니다 암소만 해도 수염소 20마리 100만 원씩 따지면 2천만 원 암양 200마리 100만 원씩 200마리는 2억 원 수양 다 그때 보낸 이것을 현대 시가로 따져보니까 7억 1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말로만 미안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에너지는 진심밖에 없는데 진심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돈만 보내도 안 되겠죠 미안합니다 말도 들어가야 돼요 또 말로만 해도 안 되겠죠 어떤 물질도 좀 같이 마음을 실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마음 같이 같이 보내면 말과 물질과 마음 다 혼연인체되어서 정말 형님과 다시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모아졌을 때 우리는 진심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다 알아 사람은 역물이라서 정말 누구와의 관계를 풀기를 원하면 말로만 몇 마디 하고 아이고 안 받아줘 그러지 마시고 야곱처럼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진심으로 이 땅에서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두세 번 했는데도 안 받아준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한 번에 안 풀어진다는 걸 아예 감안하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때를 한 때만 보냈으면 한 번 보냈는데 안 받아줬다 끝날 수 있잖아요 두 때로 나눠서 보내줘요 그래서 첫 번째 보냈는데 안 풀어질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보내고 나면 여기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돼 너희도 애설을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며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앞에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를 이렇게 진심으로 물질과 함께 보내면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하니였더라 이 원리를 잘 보면 심리학에 심리학을 다 동원해도 아, 그 평생 마음을 갈고 갈고 갈든 형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원리가 여기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맺힌 것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힌 것 풀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풀면 그날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때 모든 치유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면서 여기 야구보소 5장에 있는 기적이 함께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납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게 원리입니다 하늘까지 통할 수 있는 원리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이룰 때에 막혀 있으면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해 우주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치유의 에너지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인해서 막힌 통로가 풀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나 자신에게까지도 나를 용서해 주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넘치는 힘으로 내 주변에 내가 상처 줬었던 사람들까지도 관계가 회복하면 사통팔달 막 휘무라치는 그 새로운 신선한 치료의 에너지가 다가오면서 그게 암이든지 무엇이든지 기적처럼 치료되는 모습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사람조차도 어디에서 걸려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 믿고 내 죄책감 싹 해결했어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누군가가 감정이 상했을 것까지는 배려를 안 해 나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나 자유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최일도 목사님이 쓴 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 아무리 해결이 됐어도 나 때문에 상처받은 어떤 사람의 마음도 풀어줘야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한 글을 좀 봅니다 여기 최일도 목사님이 수녀님을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와이프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사는데 그 쓴 글 중에 뒤끝 없는 성격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신혼 시절 나는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고 아내는 교사로 학교에 출근하느라 살림은 어머니가 맡아주고 계셨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내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예 짐을 챙겨서 기도원으로 가버리셨다 아내의 심정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연로한 어머니 한 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가출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버럭 울화가 치밀었다 아침을 먹다가 말라툼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다 아니 수녀 생활을 10년 넘게 했다는 여자가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다 참아도 못 참는 하나가 사람들은 분야는 다르지만 하나씩 있어요 다른 말은 다 참아도 못 참는 그걸 건드린 거예요 듣고 있던 들고 있던 수저를 내팽개치고 튀쳐 나와버렸다 아내는 열이 받쳐 소리쳤다 아니 그럼 전도사 생활 10년 넘게 하셨다는 어머니는요 돌아앉아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내를 내버려둔 채 나는 학교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문득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더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사실 수녀로서 수도원 생활에 만족하고 있던 아내에게 반에 종신서원까지 무너뜨리게 한 장본인은 바로 나였다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다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다 역시나 아내는 아침에 앉아있던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서 아직도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사과를 했지만 아내는 계속 울기만 했다 당신도 내 성격 급하다는 거 잘 알잖아요 당신도 알라시피 난 욱하는 성질만 있지 뒤끝은 없잖아요 인간성 좋은 건 당신도 잘 알면서 왜 그래? 아 이제 그만 좀 하라니까 그때였다 아내가 얼굴을 들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성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게 좋은 성격인가요? 뒤끝이 없잖아 순간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 그 성격에 뒤끝까지 있다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 뒤끝 없다는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망치로 한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한 충격이 느껴졌다 그때까지 나는 직설적으로 내뱉고 돌아서면 기억에서 깨끗이 지워버리는 내 성격이 참 좋은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알고 보면 뒤끝이 없다는 건 오로지 나 자신만 깨끗해지는 느낌을 가진다는 뜻이었다 실컷 화낸 사람도 나였고 씻은 듯이 감정 정리를 끝내는 사람도 나 혼자였다 상대방은 내가 내 품은 화염에 대여 화상을 입다 못해 진무를 지경인데 시간이 갈수록 상처는 쓰려오는데 나 혼자 손바닥 탁탁 털며 이렇게 주장하는 꼴이었다 나는 벌써 깨끗이 잊었어요 그러니 내가 일으킨 화상도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날도 나는 채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상황 종료했지만 아내는 온종일 바닥에 앉아서 아파했다 모두가 상대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내 감정에만 충실한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기도 하고 밤새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결합니다 나 자신의 답답한 마음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풀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 준 그 사람의 마음까지 보듬어주지 못하는 신앙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개도교라는 소리가 들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삼중관계 회복을 통합적으로 잘 체험한 사람들 주변에는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평안히 감돌고 참으로 그런 세상에서 살면 내 마음도 평안해지면서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유전자가 회복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에덴과 같은 에너지가 흐르는 그곳에서 구부러진 유전자가 아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가 다시 펼쳐지고 회복되면서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때 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조금 더 구부러진 데 없고 조금 더 상처 없이 흠집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이 그저 이론적으로만 돌아다니는 말씀이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나라면 어떻게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적용하면서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온 영과 혼과 몸까지 건강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